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어학원 대표강사 켈리입니다. 여러분과 오늘은 우리 유닛4 대명사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예습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제들 꼭 풀어보시고 그러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없이 들으시면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제 꼭 푸시고요. 채점하시고요. 그리고 설명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건데요.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것을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ETS 출제공식 1번부터 6번까지 있네요. 자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ETS 출제공식 1번 인칭 대명사의 격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유대명사와 제기대명사까지 묶어서 하나의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칭 대명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3개의 공식으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칭 대명사 문제는 매회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실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기대명사 밑에 지시대명사 같은 것도 약간의 여러분들의 암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출제공식 다섯 번째 거 부정 대명사 이거 그야말로 머리 아픈 거죠. 뭐 원 앤 디 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D를 붙여야 되고 언제 언을 붙여야 되고 아마 좀 복잡하실 텐데요.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수량을 나타내는 부정 대명사라는 섹션도 있죠. 또한 숫자를 나타낼 때 단수냐 복수냐 등등의 좀 외워야 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할게요. 자 그럼 준비되셨죠? 대명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녀석들 있잖아요. 오늘은 좀 그것을 응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맨날 적던 대로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어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만약 제가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템플릿처럼 항상 암기를 여러분들께 주입식 교육으로 시키고 있죠.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의 품사는 동사 주어 자리의 명사 목적어 자리의 명사 보어 자리의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명사들이 들어가는 자리에 대명사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미리 또 하나 얘기해 드리고 갈게요. 조금 있다가 우리는 격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주격, 목적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공식 비슷하게 꼼수 비슷하게 적어놓고 갈게요. 소유격이라는 녀석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서 보실 겁니다. 소유격이라는 녀석은요. 주어, 목적어, 보어 모든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 명사의 앞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은 명사 앞에 항상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주어 자리에 소유격이 명사 앞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혹은 목적어의 자리에도 조금 칸이 모자라네요. 명사 앞에 소유격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 그 앞에도 소유격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소유격은 언제나 명사 앞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주어 자리 갈게요. 주어 자리에 만약 대명사가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아니라 빈칸이 하나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넣어주셔야 되냐. 주격을 넣어주세요. 주격은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목적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어의 자리는 알고 계시죠. 우리 여태까지 외웠던 거 100% 무조건 전치사의 뒤에 동사의 뒤에 그리고 또한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뒤에도 목적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그 자리에 빈칸이 하나면 목적격이 들어가도 된다. 체크 해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또 뭘 볼 거냐. 소유대명사라는 것도 볼 건데요.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격을 따지지 않고 모든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악필이지만 좀 쓸게요. 소유대명사는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목적격의 자리에도 소유대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 보호 자리에도 소유대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기대명사라는 녀석도 볼 텐데요. 제기대명사는 강조의 역할 아니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목적어랑 주어랑 똑같을 때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목적어의 자리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 어떤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문법으로만 따지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들이 인칭 대명사 슬라이드가 보이실 거예요. 옛날에는 막 엄청 외웠었는데 저희 때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외웠어요. 막 I mind, we mind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모델이 막 그래서 막 막고 그랬는데 자 요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 인칭 대명사의 격 변화표라는 데다가 별표, 별표, 별표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 표는 여러 번 봤었죠. 처음 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표는요 여러분들이 인칭 대명사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표고요.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칭 대명사 옆에다가 우리가 적어둘까요? 수, 성, 그리고 격 이렇게 세 개를 적어두도록 할게요. 바로 대명사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수, 하나냐 여러 개냐 두 번째 성, 남자냐 여자냐 세 번째 격, 어떤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뭐 어떤 격을 넣을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출제 경향 수, 성, 격이구나 잡고 그럼 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수나 성은 아시니까요. 자 ETS 출제 공식 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격 인칭 대명사 아까 말씀드렸었죠? 주격은 누구 자리에 온다? 바로 주어의 자리에 온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중에서 주격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거 주어 자 주어의 자리에 우리 주격 대명사가 들어간 거 한번 볼게요. 자 에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와야 되죠? 그래서 그 주어 자리에 유라는 바로 주격 대명사가 왔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또한 주어, 동사니까요. 바로 이 주어의 자리에 뭐가 온다? 주격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 주격 인칭 대명사가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렇다면요. 주어의 자리가 문장의 가장 앞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장의 가장 앞에는 잘 내지가 않아요. 주격 인칭 대명사는요. 지금처럼 이 예문처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고요. 접속사 그리고 빈칸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 주어의 자리에 주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밀스럽게 얘기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격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 있죠. 소유격이라는 건 아주 특이한 녀석이에요. 이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요. 유일하게 바로 이 소유격 인칭 대명사는요. 명사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녀석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명사 앞에 빈칸이 있으면 무조건 격중에서는 소유격이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예문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주어 마리아 고메즈가 있네요. 그리고 동사 서브미티드라는 게 있고요. 동사의 뒤에 원래라면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 즉 명사가 필요하죠? 지금 찾아볼게요. her plan이라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와 있네요. 자, 주의하실 거 아까 수성격이라 그랬죠? 왜 her이냐? 이거를 받는, 수식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성을 맞춰서 희즈가 아니라 her를 넣어서 소유격을 넣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인칭 대명사, 수성격 계속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세 번째, 목적격 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목적격,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가장 비슷한 거 목적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리마인드 시켜드려요. 목적어의 자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무조건 전치사 뒤에, 그리고 동사 뒤에, 자동사를 제외하고 타동사, 그리고 또한 투부정사 뒤에, 그리고 네 번째 동명사 뒤에. 그래서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무조건 목적격이 간다라고 적혀 있는데, 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일부러 첫 번째 예문을 한 번 여러분들과 보려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I would like to recommend 라고 나와 있죠. 어, 투부정사네요. 그리고 목적어의 자리에 빈칸이 하나가 있다. 그런 목적격인 힘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요. 바로 이 앞에 있는 예문을 보셨을 때, 아까 우리 Marcia 예문 있죠? Submitted her,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올 거냐, 아니면 목적격이 올 거냐라는 것은요. 소유격은 반드시 뭐랑 간다? 명사랑 가고, 목적격은 혼자서 간다라는 차이점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명사 푸실 때는요. 꼭 뒤에 것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빈칸의 앞뿐만 아니라 뒤까지 체크하시면서 명사가 있냐 없냐 꼭 끝까지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체크업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 himself, B. his, C. he, D. him.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명사의 격을 물어보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A, B, C, D 중에서 주격 표시 가능한가요? 주격, 오케이. 소유격 표시 가능한가요? 소유격, 오케이. 목적격 표시하셨어요? 자, 그리고 제기대명사 표시하셨나요? 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어디다가 밑줄 치시냐? Can start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빈칸이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까지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온 비즈니스까지 보셔야 돼요. 가끔 이거 줄 바뀐다고 끝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줄 바뀌어가지고 스타트 동사 뒤에 목적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목적격 넣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만 보지 말고 반드시 뒤에까지 체크를 하십시오. 물론 스타트라는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가 미리 또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럼 명사 앞에 가는 유일한 격인 뭘 넣어야 된다? 소유격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뭐 소유격인 B, 히즈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답 체크해봐도 아, 역시나 히즈가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선생님 이 온은 누군가요? 라는 질문이 종종 나오는데요. 바로 이 온이라는 녀석은 형용사로서 지금 보시면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사이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혹은 강조해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유대명사로 가보도록 할게요. 소유대명사라는 섹션은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소유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랑 똑같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주어도 되고요. 목적어도 되고요. 보어도 된다라는 것을 그러면 눈치를 채셔야 되겠어요. 자,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까요? I have already finished my report. 나는 나의 보고서를 이미 마쳤다. 소유격 플러스 명사네요. But, 그러나 They couldn't do theirs. 그들은 theirs. 그들의 것을 하지 못했다. 바로 이 소유대명사 데이얼즈라는 녀석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데이얼 소유격 플러스 명사 리포트라는 것을 한 단어로 줄여서 데이얼즈라고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플러스 알파 팁 하나 드릴게요. 소유대명사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명사 있죠? 지금의 이 경우에는 리포트가 되겠네요. 반드시 앞에서 한 번은 언급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그걸 대신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유의 의미를 강조하는 누구누구의 온이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소유격 플러스 온 플러스 그리고 명사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뭐 한번 해석해 보시자면 Bees Chang'e started 시작했다. 그녀의 가게를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젊을 때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녀의 의미라는 걸 강조하려고 소유격 온 명사 이렇게 오는 형식이 또한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셨어요. 자, ETS 체크업 같이 한번 가도록 할게요. ABCD 먼저 보시면 이게 아마도 대명사의 격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다고 생각하고요. 풀이할게요. 자, 빈칸 기준으로 앞으로 가다가 여러분들이 잠깐 눈에 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 but we have not finished라는 동사가 있네요. have pp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또한 어, 여기다가 동명사가 있네요. finish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녀석이죠. 동명사 플러스 목적어. 그러니까 빈칸 자리는 원래라면 목적어의 자리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A, B, C, D 중에서 목적격인 us를 고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노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유격 our어는 어쨌든 안 되죠. our어 소유격은 명사와 함께 가야 되니까요. 혹은 ourselves라는 것은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을 때 쓰는 제기대명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답 선상에 올려두지 않을게요. 자, 이런 목적어 자리가 볘다고 목적격 무조건 찍지 말랬죠. 아까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일부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다 적어드렸는데요. 목적격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소유격 플러스 명사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또 뭐도 들어간다? 제기대명사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더 소유대명사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시작해 볼게요. The European Subsidaries has already submitted each 그것의 sales totals 그러니까 총 판매액을 얘들이 보고를 했대요. 그러나 우리는요. 마치지 못했어요. 계산하는 걸요. 빈칸.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우리를 계산하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 자신을 계산하는 거 아니겠죠. Ours.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계산하는 것을 마치지 못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Ours가 가르치는 건 Our, 우리의 Sales Totals 그러니까 총 판매액이 되겠죠. 그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의 정답은 뭐? 바로 B, Ours라는 소유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소유대명사 어렵죠? 별표. 해석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목적어 자리가 B고요. 목적격이랑 이렇게 섞어놓으면 학생들이 순간 생각하지 않고 찍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이런 문제 우리는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기대명사예요. 제기대명사는 셀프로 끝나는 것을 제기대명사라고 한다. 그리고 그 표에 보시면 뭐 힘셀프, 헐셀프, 마이셉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녀석이 또한 들어가는 자리가 참 많아요. 첫 번째, 제기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언제 쓰냐? 주어와 그리고 목적어의 자리에서 이 두 개가 같은 사람을 나타낼 때 혹은 같은 대상을 나타낼 때 목적어의 자리에다가 아, 얘가 쟤야, 주어야 라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목적격에 셀프를 붙여서 제기대명사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난 나 자신을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요. I love,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같은 대상이죠. I love myself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기대명사를 그런 자리에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기용법은요. 주어와 목적어가 equal일 때 같은 대상을 나타낼 때 얘가 쟤야 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적어둔다라는 거 체크해둘게요. 자, 그리고 제기대명사가 또한 강조용법으로 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부사라는 녀석의 쓰임을 아시나요? 부사라는 녀석은 완전한 문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쓰이는 뭔가 아주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뭔가 첨부되면 더 좋은 이런 녀석을 우리가 부사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강조용법 같은 경우에는요. 부사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사처럼 뭔가 강조해 주는데 필수 요건은 아닌 거죠.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The HR Director, 주어, 웰컴드, 동사, 도우즈 자, 어떤 사람들을 환영했나요? Newly Recreated, 새롭게 고용된 사람들을 신입 직원들이겠네요. Newly Recreated Employees, 직원들, 그죠? 신입 직원들을 환영했다. Himself. 자, 그래서 완전한 절에 뒤에 뭐가 있어요? 힘셀프가 있어요. 이 녀석은 지금 누구처럼? 부사처럼 뭔가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아서 스스로. 라고 강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셀프가 들어간 제기대명사를 쓴다라는 거 체크해 두세요. 자, 그럼 제기대명사가 문제로 출제될 때는 빈칸이 어떤 자리? 완전한 절의 가장 뒤에 아니면 부사의 자리에 빈칸이 있고 A, B, C, D의 대명사의 격이 섞여있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3번 제기대명사의 관용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외워둬야 되겠네요. By oneself 같은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아니면 뭐 In itself, of itself, for oneself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암기, 암기, 암기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별표 해놓고요. 해석 통해서 요런 의미일 때 나 요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거 오늘 복습하실 때 반드시 암기하시도록 합니다. 자, 2번 문제 체크업 같이 한번 볼 건데요. A, B, C, D 보시면 대명사의 격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빈칸이 문장의 가장 뒤에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자신 있게 D는 제일 먼저 지웠습니다. 왜냐? 쉬는 주격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리고요 Her이라는 것은 소유격이기도 하지만 또한 목적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살려둘게요. 그리고 Herself 제기대명사죠. 주어랑 목적어랑 이콜일 때도 쓰이지만 부사처럼 뭔가 강조할 때도 쓰이니까 아직은 살려두죠. Hers 그녀의 겉 이라는 소유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 분석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주어 미즈 윌슨 헤드 투 뭐뭐 했어야만 했었다. 무엇을 동사 그러고 나서 Prepare 이라는 게 나왔네요. 뭘 준비했어야만 했었을까요? 목적어 The Presentation 자, 지금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주어있고 동사있고 목적어 있어요. 그럼 빈칸 자리에 원래라면 뭐가 와야 된다? 이런 완전한 문장에 가장 뛰는 부사의 자리인데 ABCD 중에서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가 제기대명사가 강조의 의미로 들어가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B 정답 체크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문장 분석이 가능해야 아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시대명사 Death과 Doze는 앞서 언급된 명사를 대신한다 라는 ETS 출제공식 4번으로 넘어갔어요. 자,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 요렇게 적어놓을까요? Death에다가는 요렇게 하시고 괄호 열고 뭐라고? 단수라고 적으시고요. 그리고 도우주는 요렇게 하시고 뭐라고 적을까요? 복수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녀석들은 둘 다 대명사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거를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때 대신하는 명사로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단수일 경우는 무조건 Death을 쓰시고요. 복수일 경우는 무조건 도우주를 쓰신다는 거 체크해 두세요. 대명사죠. 그래서 The quality of the new product 신상품의 퀄리티는 Is far better 훨씬 나았다 Than 뭐보다 Death of the old one 오래된 모델의 여기서 대시 가르치는 것은 바로 퀄리티가 되겠죠. 오래된 모델의 품질보다 훨씬 나았다. 그래서 이 퀄리티를 대신하는 단어가 단수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요. The computers in the front office are much newer than 그래서 앞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들은요. 더 새로운 제품이다. Those in the shipping area 라고 하죠. Shipping area 배송하는 지역이죠. 배송지역에 있는 무엇들보다 컴퓨터즈 보다 그래서 복수를 대신할 때는 도우주를 쓴다라는 대명사 체크해 놓고 넘어갑니다. 자, 출제공식 4번에서 저는 이 3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anyone who나 those who 뭐 everyone who도 있고요. anyone who 혹은 everyone who 혹은 those who를 구별하는 방법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anyone who 혹은 everyone who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뒤에 어떤 동사가 온다? 단수동사가 온다 라는 점을 체크해 두세요. 이 단수동사가 오고요. 해석은 뭐뭐하는 사람은 누구나 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하는 사람 이라고요. 자, 반면 도우주후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뭐뭐하는 사람 들 여러 명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도우주후는 거기다가 뭐가 간다? 복수동사가 간다 라는 점도 또한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는 비밀이 뭐냐면 사실 이 도우주후 anyone who 라고 하는 이 후 뒤에 동사가요. 지금처럼 비동사가 올 때는요. 후와 비동사까지가 사실은 생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괄호 해두면 좀 더 좋겠죠. 단, 해석은 똑같습니다. anyone 뭐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명 나타내죠. 그래서 동사는 단수고요. 도우주후 뭐뭐하는 사람들 그래서 동사는 복수로서 해석이 된다. 라고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anyone who 단수동사 도우주후 복수동사 이렇게 외워두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ETS 체크업 2번 문제 같이 한번 갈게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전체 문장을 보시고요. 혹시 동사를 찾으실 수 있으시면 문장에서 동사 찾아서 밑줄 한번 거 보세요. 동사 찾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뭘 찾는다? 조동사를 찾아보시면 will이라는 조동사 분명히 동사 원형과 같이 가죠. 네, 얘들은 진짜 동사입니다. 본동사죠. 자, 그러면 이 앞에는 because of the limited number of seats 뭐 이거는 전치사구네요. 수식어네요. 빈칸 interested in joining the reading club 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어떤 거?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뭐 수식어구가 되니까 또 지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명사가 없네요. 그럼 빈칸 자리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누가 들어간다? 대명사가 들어가야 된다. 단 A, B, C, D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뭘 고르면 안 되냐? 데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히라든지 이런 인칭 대명사를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지금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도우즈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원래라면 원래 문장을 제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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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원래 문장을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원래라면 도우즈 그리고 후 are 까지가 원래 문장이에요. 원래라면 그래서 도우즈 who are interested in joining the reading 클럽 reading 클럽 에 조인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도우즈 사람들은 we'll need to register in advance 미리 등록을 해야 된다 라고 적혀있는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후와 비동사가 같이 오는 경우는 삭제가 될 수가 있다. 생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뭐하는 사람들이라는 도우즈가 들어가는 구나라는 문제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출제공식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어 필기 다 했어요? 오케이. 필기 다 하셨으면 출제공식 5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요. 수가 정해진 것 중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나머지 모두는 the others 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뭐지 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렇게 이게 약간 꼼수예요. 저는 만약 더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더가 나머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 두 개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노란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노란색이야. one is red 라고 하나를 찍었어요. 자 그럼 몇 개 남아요? 나머지 하나 그러므로 나머지 the 하나 other 이라고 찍으시면 된다는 거죠.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그러니까 더가 붙을 때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세 개 이상일 때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하나는 빨간색 다른 거는 노란색 다른 거는 파란색 그리고 뭐 네 번째 건 white라고 할까요? 흰색? 자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 빨간색이고 one is red 그리고 나머지 다 라고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뭐다 라고 만약에 나머지 것들은 다 다른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것들 other 거기다가 여러 개죠. z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두 개만 고르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만 두 개 고르고 싶다. 그러면 one is red 이렇게 하시고요. 이 두 개만 고르고 싶을 때는 더 를 붙이면 안 되겠죠? 나머지니까. 그럼 어떻게 other 다른 거 근데 몇 개 여러 개 s others 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쉽죠? 더 라는 게 나머지라는 걸 나타내는 개념을 응용을 하시면요.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between the two sample 오케이 몇 개 두 개 두 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나면 나머지 하나밖에 안 남죠? 자 하나는요 두 개 중에서요 me's forest took one 하나를 찝었어요. 두 개 중에서 하나 찝었다? 어이구 어이구 하나 찝었다? 몇 개 남아요? 나머지 하나 그래서 the other 나머지 하나 몇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였습니다. 자 두 번째 Just one of the applicants is qualified 자 여러 명의 여러 명이네요. 여러 명 여러 명의 지원자 중에 한 명만 qualified 자격이 있었대요. So 그래서요 the others 자 D가 붙으면 나머지 other 다른 사람 s들 은요 will not be considered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지원자 되게 많아. 그 중에서 한 명 빼고 나면 the others 나머지 다른 것들이죠.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Some of our products got excellent user reviews 자 그래서 우리 상품 중에 몇 개는요 한 게 아니죠 여러 개는 되게 좋은 상품평을 얻었어요. while 반면에 others 다른 것들 여러 개는 나머지 다는 아니지만 그죠? 요만큼 요만큼 need improvement 좀 뭔가 향상되는 게 필요하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부정대명사 이렇게 외우면 좀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each other는 서로서로라는 뜻인데 둘 사이에서 그리고 one another는 서로서로라는 뜻인데 몇 개? 셋 이상에서 쓴다. 라는 것도 역시나 암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 mediator will work with each other each other는 언제 두 명일 때 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요거 몇 명? 두 명. today many buyers and sellers deal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근데 이건 몇 개? 셋 이상 여러 명 일대라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ETS 체크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ABCD 대명 부정대명사 묻는 문제죠. 쫄지 않고 여러분들이 같이 봅니다. 일단 몇 개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두 개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 같이 볼게요. Of the three 몇 개? Parking garage plans 총 세 개의 플랜이 있죠. The that was a minute 제출된 세 개의 계획 중에서 two are unacceptable 두 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ABC 세 개가 있었어. 그 중에서 두 개는 안 돼요. 자 뭐가 남았죠? 나머지 하나가 남았네요. 나머지 the 하나 other 이 남았죠? 나머지 하나는요. is possible 가능하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볼까요? 역시나 the other 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d가 들어가면 나머지라는 개념이라는 거를 약간 꼼수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ETS 출제 공식 6번 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출제 공식 6번입니다. 수량을 나타내는 부정 대명사는요. 이 녀석은 무엇을 암기하셔야 되냐면 제가 밑줄 쳐드릴게요. 여기를요. 얘네가 단수나 복수명사 둘 다 갈 수 있고 동사가 누구랑 가는지 얘네는 무조건 복수명사랑 가고 동사가 복수가 와야 된다는 거 얘네는 무조건 복수명사가 오고 동사는 단수가 온다는 거 one of the 복수명사 each of the 복수명사 하지만 동사는 단수다. 그래서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어떤 명사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어떤 동사 단수냐 복수냐라는 것을 알아내라라는 암기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2번 노와 논을 구분하라라는 것에 자 여기다 밑줄 칠게요. 노는 형용사 이기 때문에 형용사라는 말은 자기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오고 노는 대명사다. 대명사라는 말은 명사를 대신해서 자기 혼자 주어 같은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예문 보시면 no exceptions will be made 동사 will be made 앞에 형용사인 노가 오는 이유는 exceptions라는 명사의 앞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노가 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actually attended 사실 동사의 앞에 있으니까 이 자리가 누구? 주어 자리가 되고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는데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인 논 이라는 녀석이 들어갔다. 그래서 노와 노는 형용사와 대명사다라는 것을 차이점 아예 그냥 품사가 다른 거죠. 품사가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논 오브 더 복수명사 그리고 동사 단수랑 가죠. 그래서 뭐뭐 중 아무도 혹은 어떤 것도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동사의 수일치 문제로도 즐겨 출제가 된다는 거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썸과 애니도 있네요. 특히나요 이 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대명사라고 하면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동사의 앞에 주어의 자리에 대명사의 자리에 썸이 들어갈 수가 있고 혹은 썸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의 역할도 한다. 그죠? 그리고요. 역시나 애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니가 자기 혼자서 대명사처럼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밑에 애니가 명사의 앞에 들어가는 형용사의 역할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맨날 물어봐 나한테 이게 형용사예요 대명사예요 물어보는데 이 녀석들은 형용사도 되고요. 대명사도 되는 녀석들입니다. 자 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냐 주로 긍정문에 들어가요. 하지만 애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정문이나 아니면 의문문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 뭐 여기 한번 해석해 볼까요 Many consumers like the device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그 디바이스 기기를 좋아했다 but 그러나 썸 다른 사람들 몇 명은요 were concerned about its price 가격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했다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썸이 여러 명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이용이 되었고요. We need a few more shipping boxes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배송할 박스들이 필요하다 if 만약 the mailroom has any 걔네가 좀 가지고 있으냐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아 썸과 애니는 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한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체크체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체크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한창 뭐 외우라고 하다가 문제 풀라고 그러니까 거의 다 학생들이 약간 진이 빠져가지고 아까 외웠던 걸 또 까먹었는데 자 ABCD 보시고요 most냐 all이냐 every냐 each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의 포인트는 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네 맞아요 동사가 단수냐 복수냐 혹은 얘네 뒤에 단수냐 아니면 복수명사가 가냐라는 것을 체크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전체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시면요 was invited 라는 동사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단수입니다. invite는 초대하다. 그럼 우리 여기는 수동태로서 초대받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니까 주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어에다가 지금 오브더라는 표현이 감으로 빈칸자리에는 형용사인 every 같은 건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every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의 앞에 위치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넣어볼까요? most가 들어가면 이 녀석은 복수명사랑 같이 가지만 동사가 단수일 수가 없어요. all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표냐 라는 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빈칸 자리에는 will be 라는 동사의 앞이기 때문에 주어의 자리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대명사로 쓰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little은 불가산명사를 그리고 few는요 가산명사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누구를 대신하는지를 앞에 가서 봐야 되겠어요. many qualified candidates 그러니까 여러 명의 많은 실력이 있는 혹은 자격이 있는 지원자들이 have applied for the position 그 직책에 지원을 했다. 자 그럼 빈칸 will be able to get the chance to interview be interviewed 면접을 할 기회는 조금만 사람들에게 주어지겠죠.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candidates를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정답은 뭐 B few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오 맞네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냐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냐를 대신하는 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12번 문제는 인칭 대명사 문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A 데이어는 소유격이고요. 그리고 B 댐은 목적격이죠. 자 항상 빈칸의 근처를 살피시면 to secure 빈칸 belongings 라는 부분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투 플러스 동사원형 투부정사의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빈칸 자리의 목적격인 댐 아닌가요? 라고 하지 말라고 자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뭐든지요. 동사나 아니면 전치사의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지금처럼 빈칸 플러스 명사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빈칸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명사가 나와 있는 경우는 명사의 앞을 수식해줘야 되니까 누가 들어간다? 소유격이 들어가고 그리고 빈칸이 혼자 서있는 경우에 뭐가 들어간다? 목적격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또 헷갈린 것 같아. 자 그래서 belonging 소지품 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는 소유격인 a they 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체크 역시나 a가 정답이죠. 자 유니폴 must know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 집중 집중 자 첫 번째 인칭 대명사의 격 인칭 대명사는요 수 성 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나 수나 성 같은 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명사 대신하는 걸 찾아서 일치를 시키시는 겨고요. 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표를 외워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주격 소유격 목적격 각각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주격은 주어의 자리에 소유격은 명사 앞에 목적격은 목적어의 자리에 그리고 소유대명사라는 것은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한 단어로 나타내는 뭐 예를 들어서 나의 가방 마이 백 한 단어로 마인 내꺼 이런 거 있죠. 소유대명사는 주어의 자리에도 그리고 목적어의 자리에도 보호의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기대명사는 셀프가 붙는 녀석들을 제기대명사라고 하고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다가 셀프를 붙여서 얘가 주어랑 같은 애야 라고 표시해두는 걸 제기용법이라고 하고요. 또한 강조를 나타낼 때도 부사처럼 쓰일 수가 있었어요. 지시대명사는 우리가 that과 those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부정대명사 아까 그 팁을 이용해서 한번 외워봤었죠. 일단 이때 중요한 건 두 개냐 여러 개냐 라는 것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량을 나타내는 부정대명사에서는 제가 그 수량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단수명사냐 복수명사냐 같이 외우고 단수동사냐 복수동사냐 외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병사 너무 외울 게 많죠.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외우는 시간 가지고 그리고 뒤에 연습 문제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길고 긴 강의 여러분 완강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4강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5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